제 91회 한국어 능력시험 2. 듣기 아래 1번부터 50번까지는 듣기 문제입니다. 문제를 잘 듣고 질문에 맞는 답을 고르십시오. 다음을 듣고 가장 알맞은 그림 또는 그래프를 고르십시오. 한 번 읽겠습니다. 1번 손님, 마음에 드는 넥타이 있으세요? 제일 오른쪽에 있는 줄무늬 넥타이가 괜찮아 보이네요. 그럼 이걸로 꺼내서 보여드릴까요? 2번 음, 이 사과 정말 달고 맛있네요. 그러네요. 하나 더 깎을까요? 네, 좋아요. 수미 씨는 먹고 있어요. 제가 할게요. 3번 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 성인 독서율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독서를 하지 않는 이유로는 일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책 대신 다른 매체를 이용해서 책 읽는 습관이 안 들어서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다음을 듣고 이어질 수 있는 말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한 번 읽겠습니다. 4번 어제 요가 학원에 왜 안 나왔어? 할머니 생신이라 부모님하고 할머니 댁에 갔다 왔어. 5번 우리가 둘러본 가게들 중에 어느 가게의 소파가 괜찮았어요? 저는 처음에 갔던 가게의 소파들이 제일 나은 것 같아요. 6번 수미야, 오늘 면접 있지? 면접 잘 봐. 어쩌지? 벌써부터 너무 떨려서 아무 생각이 안 나. 7번 이 드라마 처음 보는데 내용도 좋고 대사도 재미있네요. 그렇죠. 이 드라마 쓴 작가의 작품들은 다 재미있어요. 손님, 운동화에 얼룩이 많네요. 생긴 지 꽤 오래된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집에서 해봤는데 안 지워지더라고요. 깨끗하게 될까요? 다음을 듣고 여자가 이어서 할 행동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한 번 읽겠습니다. 9번 기차 탈 때까지 시간이 좀 남았네. 그러네. 저 카페에서 커피 한 잔 마시자. 응. 난 기차에서 먹을 김밥 좀 사서 갈 테니까 먼저 들어가 있어. 알았어. 카페에 앉아 있을게. 10번 자동차 수리하러 왔는데요. 김수미로 예약했어요. 네, 차 열쇠 주시고 고객 대기실에서 잠깐 기다려 주세요. 열쇠는 차 안에 두었어요. 대기실은 이쪽으로 가면 되나요? 네, 자동차 상태 확인하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11번 수미 씨, 미술 연필은 골랐어요. 더 살 게 있어요? 물감을 사야 하는데 찾는 게 안 보이네요. 제품 이름 알려줘요. 직원한테 그 제품이 있는지 물어볼게요. 아니에요. 제가 물어보고 올 테니까 민수 씨는 여기에서 기다려요. 12번 무대 점검 끝났습니다. 이제 무대 연습 진행할까요? 네, 지금 무대 앞으로 공연 팀들을 데리고 와줄래요? 연습 전에 진행 순서 설명하게요. 알겠습니다. 촬영팀한테 연습 시작할 거라고 연락할까요? 그건 제가 할게요. 얼른 다녀오세요. 다음을 듣고 들은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한번 읽겠습니다. 13번 와, 십 년 만에 와보니까 여기 많이 변했다. 응, 내가 알던 곳이 아닌 것 같아. 길도 넓어지고, 가게도 많아지고. 그러네. 어? 그런데 저기 인주 서점은 아직도 그대로 있어. 정말이네? 우리 대학 다닐 때 전공 책 사러 자주 갔었잖아. 14번 안내의 말씀 드립니다. 고객센터에서 빨간색 지갑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지갑은 조금 전에 1층 구두 매장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잠시 후 8시에 백화점이 문을 닫으니 지갑을 분실하신 고객님께서는 그 전에 5층에 있는 고객센터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15번 오늘 새벽 4시경 인주 앞바다에서 낚싯배가 바위에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경찰에 의해 모두 구조되었고,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현재 경찰은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16번 동물보건사라는 직업을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요. 어떤 일을 하시나요? 저는 동물병원에서 아픈 동물을 돌보는 일을 하는데요. 동물의 상태도 살피고, 수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도 줍니다. 또, 수의사가 진찰을 하거나 수술할 때 옆에서 돕는 일도 하죠. 그리고 보호자가 동물을 집에서 돌볼 때 주의할 사항을 알려드리기도 합니다. 다음을 듣고, 남자의 중심 생각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한 번 읽겠습니다. 17번 피곤한데 오늘 저녁은 밖에서 먹고 들어가요. 그냥 집에 가서 먹어요. 식사 준비하는데 얼마 안 걸리잖아요. 피곤해서 집에 갈 힘도 없어요. 이럴 땐 그냥 밖에서 사 먹어요. 18번 민수가 여자친구랑 헤어져서 힘든가 봐. 우리 만나서 위로해 주자. 지금이 바로 우리가 같이 있어줘야 할 때지. 그것만으로도 큰 힘이 될 거야. 19번 오늘 여행 일정이 많아서 서둘러야 해요. 먼저 박물관에 갔다가 미술관에 가요. 그 다음에 근처 유적지 둘러보고 연극 보러 가면 돼요. 일정이 너무 많아요. 일정이 너무 많아요. 전 좀 여유롭게 여행하고 싶어요. 모처럼 여행 왔는데 뭐든 많이 하면 좋잖아요. 그래도 시간을 갖고 천천히 보면 좋겠어요. 일정을 좀 줄이죠. 20번 감독님은 광고를 만들 때 어떤 부분에 신경을 쓰시나요? 대부분의 광고는 제품의 장점을 드러내는 데 집중하는데요. 저는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에 중점을 둡니다. 그러기 위해 사람들이 지금 보고 있는 게 무엇을 광고하는 것인지 끝까지 봐야 알 수 있도록 숨기는 거죠. 이렇게 대중의 궁금증을 유발하는 겁니다.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 읽겠습니다. 부장님, 회의 때 사용할 발표 자료는 복사해서 회의실에 갖다 놓았습니다. 참고할 다른 자료도 복사할까요? 그건 참석자들에게 미리 이메일로 보내죠. 회의 때마다 낭비되는 종이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네, 바로 보내겠습니다. 지난번 회의처럼 대형 화면을 사용하실 거지요? 네, 그리고 앞으로는 발표 자료도 필요한 경우에만 복사하죠. 어차피 회의는 화면을 보면서 하는데 굳이 종이를 사용할 필요 없잖아요. 다시 들으십시오. 부장님, 회의 때 사용할 발표 자료는 복사해서 회의실에 갖다 놓았습니다. 참고할 다른 자료도 복사할까요? 그건 참석자들에게 미리 이메일로 보내죠. 회의 때마다 낭비되는 종이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네, 바로 보내겠습니다. 지난번 회의처럼 대형 화면을 사용하실 거지요? 네, 그리고 앞으로는 발표 자료도 필요한 경우에만 복사하죠. 어차피 회의는 화면을 보면서 하는데 굳이 종이를 사용할 필요 없잖아요. 21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 읽겠습니다. 카페에서 케이크 보관용으로 사용할 냉장고를 찾고 있는데요. 사용 기간이 얼마 안 된 중고 냉장고 있을까요? 손님들이 케이크를 보고 살 수 있게 유리문이 달린 걸 찾으시는 거지요? 아니요. 그건 이미 설치돼 있어요. 주방에서 쓸 거라서 안이 안 보여도 돼요. 케이크를 많이 넣을 수 있게 사이즈가 컸으면 좋겠어요. 이거 어떠세요? 저희 가게에 어제 들어온 제품인데요. 크기도 크고 6개월 정도 사용한 거라서 깨끗하고 좋아요. 다시 들으십시오. 카페에서 케이크 보관용으로 사용할 냉장고를 찾고 있는데요. 사용 기간이 얼마 안 된 중고 냉장고 있을까요? 손님들이 케이크를 보고 살 수 있게 유리문이 달린 걸 찾으시는 거지요? 아니요. 그건 이미 설치돼 있어요. 주방에서 쓸 거라서 안이 안 보여도 돼요. 케이크를 많이 넣을 수 있게 사이즈가 컸으면 좋겠어요. 이거 어떠세요? 저희 가게에 어제 들어온 제품인데요. 크기도 크고 6개월 정도 사용한 거라서 깨끗하고 좋아요. 23번 24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 읽겠습니다. 마을의 장점을 살린 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마을의 넓고 아름다운 해바라기 들판은 오래전부터 마을의 자랑이었는데요. 이런 특색을 활용해서 축제를 기획한 것이 관광객의 발길을 이끌었죠. 축제 기간에 특산품도 파는데요. 특히 해바라기 씨로 만든 기름이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좋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마을이 가진 것을 잘 활용해서 이 축제를 더욱 발전시키려고 합니다. 마을의 장점을 살린 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마을의 넓고 아름다운 해바라기 들판은 오래전부터 마을의 자랑이었는데요. 이런 특색을 활용해서 축제를 기획한 것이 관광객의 발길을 이끌었죠. 축제 기간에 특산품도 파는데요. 특히 해바라기 씨로 만든 기름이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좋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마을이 가진 것을 잘 활용해서 이 축제를 더욱 발전시키려고 합니다. 25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 읽겠습니다. 인주 제과에서 새로 나온 과자 말이야. 맛있다고 해서 한 번 먹어보고 싶은데 살 수가 없네. 여기저기 다 품절이래. 뉴스에서 들었는데 평소보다 4시간이나 더 작업해서 생산량을 두 배나 늘렸대. 그런데도 수요가 많아서 구하기 힘든 거래. 그래도 이렇게까지 사기 어려운 게 말이 돼? 과자를 사려고 하는 사람이 많으면 생산시설을 더 늘리면 되잖아. 그런 결정은 쉽지 않지. 그랬다가 과자의 인기가 식으면 비용을 들여 만든 시설이 쓸모없어지잖아. 그럼 회사의 손해가 클걸? 다시 들으십시오. 인주 제과에서 새로 나온 과자 말이야. 맛있다고 해서 한 번 먹어보고 싶은데 살 수가 없네. 여기저기 다 품절이래. 뉴스에서 들었는데 평소보다 4시간이나 더 작업해서 생산량을 두 배나 늘렸대. 그런데도 수요가 많아서 구하기 힘든 거래. 그래도 이렇게까지 사기 어려운 게 말이 돼? 왜? 과자를 사려고 하는 사람이 많으면 생산시설을 더 늘리면 되잖아. 그런 결정은 쉽지 않지. 그랬다가 과자의 인기가 식으면 비용을 들여 만든 시설이 쓸모없어지잖아. 그럼 회사의 손해가 클걸? 27번 28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 읽겠습니다. 지금 하시는 일이 보통의 라디오 방송과 준비 과정이 다르다고요? 네. 저는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2시까지 30분마다 교통정보를 안내하고 있는데요. 도로에 설치된 여러 대의 CCTV와 시민들이 보낸 문자를 보고 교통 상황을 분석해 시민들에게 전달합니다. 방송 중에도 도로 상황은 수시로 달라질 텐데요. 방송 내용을 미리 준비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미리 원고를 작성하기는 하지만 실시간 교통 상황을 보며 원고에 없는 내용을 전달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긴장을 늦출 수 없죠. 다시 들으십시오. 지금 하시는 일이 보통의 라디오 방송과 준비 과정이 다르다고요? 네. 저는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2시까지 30분마다 교통정보를 안내하고 있는데요. 도로에 설치된 여러 대의 CCTV와 시민들이 보낸 문자를 보고 교통 상황을 분석해 시민들에게 전달합니다. 방송 중에도 도로 상황은 수시로 달라질 텐데요. 방송 내용을 미리 준비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미리 원고를 작성하기는 하지만 실시간 교통 상황을 보며 원고에 없는 내용을 전달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긴장을 늦출 수 없죠. 29번 30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 읽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생활 폐기물 처리 시설이 설치되는 것이 확정되면 시설의 안전성 문제로 주민들의 반발이 거셀 텐데요. 지속적으로 주민 설명회를 열어 시설의 안전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이미 안전성이 확인된 인주시의 사례를 적극적으로 알리면 우려하는 부분은 곧 해결될 겁니다. 그래도 우리 지역에는 안 된다는 인식을 바꾸기는 어려울 겁니다. 지역 광고도 하고 수영장 같은 여가 시설이 보상으로 제공된다는 사실도 대대적으로 알리면 주민들의 인식도 분명히 바뀔 겁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우리 지역에 생활 폐기물 처리 시설이 설치되는 것이 확정되면 시설의 안전성 문제로 주민들의 반발이 거셀 텐데요. 지속적으로 주민 설명회를 열어 시설의 안전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이미 안전성이 확인된 인주시의 사례를 적극적으로 알리면 우려하는 부분은 곧 해결될 겁니다. 그래도 우리 지역에는 안 된다는 인식을 바꾸기는 어려울 겁니다. 지역 광고도 하고 수영장 같은 여가 시설이 보상으로 제공된다는 사실도 대대적으로 알리면 주민들의 인식도 분명히 바뀔 겁니다. 31번 32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 읽겠습니다. 한 연구팀이 노화로 인해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것을 막는데 음악 활동이 도움이 될 거라는 가설을 세우고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연구팀은 음악을 전문적으로 배운 적이 없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6개월간 실험했는데요. 이 기간에 한 집단은 피아노를 배우게 했고 다른 집단은 음악 활동을 못하게 통제했습니다. 그 결과 음악 활동을 통제한 집단은 인지 기능의 저하가 진행된 데 비해 피아노를 배운 집단은 인지 기능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연구팀의 예상대로 음악 활동이 인지 기능의 저하를 막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한 거죠. 다시 들으십시오. 한 연구팀이 노화로 인해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것을 막는데 음악 활동이 도움이 될 거라는 가설을 세우고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연구팀은 음악을 전문적으로 배운 적이 없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6개월간 실험했는데요. 이 기간에 한 집단은 피아노를 배우게 했고 다른 집단은 음악 활동을 못하게 통제했습니다. 그 결과 음악 활동을 통제한 집단은 인지 기능의 저하가 진행된 데 비해 피아노를 배운 집단은 인지 기능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연구팀의 예상대로 음악 활동이 인지 기능의 저하를 막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한 거죠. 33번 34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 읽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한 통의 편지가 국가 보물로 지정된 뜻깊은 날입니다. 이 편지는 조선 초기 한 군인이 아내에게 보낸 것인데요. 가족을 잘 보살펴달라는 당부와 입을 옷을 몇 벌 보내달라고 부탁하는 내용이 한글로 쓰여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이 쓴 일상적인 내용의 편지지만 학술적, 역사적 가치는 매우 큽니다. 조선 초기에 사용된 호칭과 높임말 같은 언어 생활을 비롯해 당시 사람들의 생활상과 복식 문화 등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이 편지가 다양한 연구에 활용되길 기대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오늘은 우리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한 통의 편지가 국가 보물로 지정된 뜻깊은 날입니다. 이 편지는 조선 초기 한 군인이 아내에게 보낸 것인데요. 가족을 잘 보살펴달라는 당부와 입을 옷을 몇 벌 보내달라고 부탁하는 내용이 한글로 쓰여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이 쓴 일상적인 내용의 편지지만 학술적, 역사적 가치는 매우 큽니다. 조선 초기에 사용된 호칭과 높임말 같은 언어 생활을 비롯해 당시 사람들의 생활상과 복식 문화 등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이 편지가 다양한 연구에 활용되길 기대합니다. 35번 36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 읽겠습니다. 교수님, 한국의 산에는 30년 이상 된 오래된 나무가 많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관리되어야 할까요? 네, 그런 나무가 72%나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 나무의 고령화로 인해 산림의 탄소 흡수량과 저장량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무가 30년 이상 되면 탄소를 흡수하고 저장하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래된 나무를 베어내고 어린 나무를 심는 방식에 산림순환경영을 도입해 관리해야 합니다. 산림순환경영을 도입하면 목재 활용 면에서도 유용한데요. 한국은 목재 수입 비중이 상당히 높은데 산림을 순환시키면 목재 수입량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교수님, 한국의 산에는 30년 이상 된 오래된 나무가 많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관리되어야 할까요? 네, 그런 나무가 72%나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 나무의 고령화로 인해 산림의 탄소 흡수량과 저장량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무가 30년 이상 되면 탄소를 흡수하고 저장하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래된 나무를 베어내고 어린 나무를 심는 방식에 산림순환경영을 도입해 관리해야 합니다. 산림순환경영을 도입하면 목재 활용 면에서도 유용한데요. 한국은 목재 수입 비중이 상당히 높은데 산림을 순환시키면 목재 수입량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37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 읽겠습니다. 박사님, 대기권에서 그런 위험한 사고가 발생했었군요. 앞으로 인공위성이 더 많아지면 이로 인한 사고도 늘어날 텐데요. 네, 앞으로 더 많은 인공위성이 쏘아올려지면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폭발 사고는 더 많아질 겁니다. 충돌 사고, 전파 방해 같은 사고도 일어날 수 있고요. 이런 걸 대비해 오래전에 만들어 놓은 우주조약이 있긴 한데요. 문제는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꼭 지켜야 한다는 강제성이 없다는 거죠.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우주조약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보완해야 합니다. 나아가서는 법적 효력을 갖는 국제우주법을 제정해야 하고요. 박사님, 대기권에서 그런 위험한 사고가 발생했었군요. 앞으로 인공위성이 더 많아지면 이로 인한 사고도 늘어날 텐데요. 네, 앞으로 더 많은 인공위성이 쏘아올려지면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폭발 사고는 더 많아질 겁니다. 충돌 사고, 전파 방해 같은 사고도 일어날 수 있고요. 이런 걸 대비해 오래전에 만들어 놓은 우주조약이 있긴 한데요. 문제는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꼭 지켜야 한다는 강제성이 없다는 거죠.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우주조약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보완해야 합니다. 나아가서는 법적 효력을 갖는 국제우주법을 제정해야 하고요. 39번 40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 읽겠습니다. 제조업체들이 서비스업을 병행하며 사업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즉, 고객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변화를 도모하고 있는 건데요. 선박 엔진을 생산하는 한 업체를 이해로 들어볼까요? 조선업계 경기가 살아나면서 엔진 판매가 활발해졌는데요. 이 업체는 엔진 판매와 함께 엔진 상태를 실시간으로 점검해 주는 서비스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시스템 구축에 많은 비용이 들어갔지만, 이 서비스가 부품 판매와 수리 작업으로 이어져 안정적인 수입원이 되고 있죠. 이러한 방식을 통해 제조업이 한 단계 진화하고 있습니다. 제조업체들이 서비스업을 병행하며 사업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즉, 고객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변화를 도모하고 있는 건데요. 선박 엔진을 생산하는 한 업체를 이해로 들어볼까요? 조선업계 경기가 살아나면서 엔진 판매가 활발해졌는데요. 이 업체는 엔진 판매와 함께 엔진 상태를 실시간으로 점검해 주는 서비스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시스템 구축에 많은 비용이 들어갔지만, 이 서비스가 부품 판매와 수리 작업으로 이어져 안정적인 수입원이 되고 있죠. 이러한 방식을 통해 제조업이 한 단계 진화하고 있습니다. 41번 42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 읽겠습니다. 서울 도심 한가운데, 다른 세상 같은 공간이 존재한다. 조선의 역대 왕과 왕비의 제사를 모시는 종묘의 정전이다. 낮은 담장을 지나 정전을 정면으로 마주한 순간, 크기와 위험에 압도된다. 그 중 단연 눈에 띄는 것은 지붕이다. 가로 길이만 101미터다. 수평선처럼 일직선으로 길게 뻗은 지붕은 마치 바닥까지 덮을 듯 아래로 내려와 있다. 좌우가 완벽하게 대칭을 이룬 모습에 감탄이 절로 나온다. 지붕 아래엔 화려한 색깔 하나 없는 단아한 기둥들이 절묘한 균형을 이루며 줄지어 서 있다. 이렇듯 종묘 정전은 제사를 드리는 엄숙한 곳답게 절제된 아름다움으로 신성하고 장엄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다시 들으십시오. 서울 도심 한가운데, 다른 세상 같은 공간이 존재한다. 조선의 역대 왕과 왕비의 제사를 모시는 종묘의 정전이다. 낮은 담장을 지나 정전을 정면으로 마주한 순간, 크기와 위험에 압도된다. 그 중 단연 눈에 띄는 것은 지붕이다. 가로 길이만 101미터다. 수평선처럼 일직선으로 길게 뻗은 지붕은 마치 바닥까지 덮을 듯 아래로 내려와 있다. 좌우가 완벽하게 대칭을 이룬 모습에 감탄이 절로 나온다. 지붕 아래엔 화려한 색깔 하나 없는 단아한 기둥들이 절묘한 균형을 이루며 줄지어 서 있다. 이렇듯 종묘 정전은 제사를 드리는 엄숙한 곳답게 절제된 아름다움으로 신성하고 장엄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43번 44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 읽겠습니다. 여기 오른쪽 아랫배, 대장이 시작되는 부분에 주머니처럼 생긴 기관이 맹장인데요. 이 맹장 끝에 꼬리처럼 붙어 있는 게 충수입니다. 충수는 소화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걸핏하면 염증을 일으켜 쓸모없는 기관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충수에 염증이 생기면 제거해 버렸죠. 그런데 충수가 면역 기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충수가 장 내 미생물을 비축해두는 창고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대장에 탈이 나면 충수에 담겨있는 유산균 같은 미생물들이 대장으로 이동해 회복을 돕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충수염이 생겼을 때 충수를 보존하며 치료하는 방법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여기 오른쪽 아랫배, 대장이 시작되는 부분에 주머니처럼 생긴 기관이 맹장인데요. 이 맹장 끝에 꼬리처럼 붙어 있는 게 충수입니다. 충수는 소화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걸핏하면 염증을 일으켜 쓸모없는 기관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충수에 염증이 생기면 제거해 버렸죠. 그런데 충수가 면역 기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충수가 장내 미생물을 비축해두는 창고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대장에 탈이 나면 충수에 담겨있는 유산균 같은 미생물들이 대장으로 이동해 회복을 돕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충수염이 생겼을 때 충수를 보존하며 치료하는 방법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45번 46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 읽겠습니다. 수익이 줄면서 부족해진 영업비용을 메우려고 불가피하게 빚을 내는 소상공인이 늘고 있습니다.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는 금융지원이 시급합니다. 이때 중요한 건 그들이 처한 상황에 따라 지원 방식이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가령 대출 의존도가 높은 사업체는 이자율을 낮추거나 대출금을 나눠갚는 식으로 채무를 조정해줘야 합니다. 또 매출액이 적은 사업체는 영업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인건비나 임대료 등의 고정비용을 지원하는 게 효과적이고요. 이처럼 경영난을 해소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책이 하루빨리 마련되면 좋겠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는 금융지원이 시급합니다. 이때 중요한 건 그들이 처한 상황에 따라 지원 방식이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가령 대출 의존도가 높은 사업체는 이자율을 낮추거나 대출금을 나눠갚는 식으로 채무를 조정해줘야 합니다. 또 매출액이 적은 사업체는 영업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인건비나 임대료 등의 고정비용을 지원하는 게 효과적이고요. 이처럼 경영난을 해소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책이 하루빨리 마련되면 좋겠습니다. 47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 읽겠습니다. 한 철학자는 행위의 결과와는 무관하게 인간이 지켜야 할 도덕적 의무만을 기준으로 도덕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보편적 견해와 달리 동정심과 같은 행위자의 감정은 배제한 거죠. 예를 들어 연민의 감정에 이끌려 채권자에게 갚아야 할 돈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빠진 이웃을 도와주는 것은 도덕적으로 정당한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철학자의 기준에 따르면 도움을 청하는 사람을 외면하고 출근 시간을 지켜 회사에 간 사람이 도덕적으로 선한 사람이 됩니다. 물론 이 철학자의 견해는 인간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견이 있을 수는 있지만 어느 한 면만을 보고 누군가의 도덕성을 판단하는 걸 자제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한 철학자는 행위의 결과와는 무관하게 인간이 지켜야 할 도덕적 의무만을 기준으로 도덕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보편적 견해와 달리 동정심과 같은 행위자의 감정은 배제한 거죠. 예를 들어 연민의 감정에 이끌려 채권자에게 갚아야 할 돈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빠진 이웃을 도와주는 것은 도덕적으로 정당한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철학자의 기준에 따르면 도움을 청하는 사람을 외면하고 출근 시간을 지켜 회사에 간 사람이 도덕적으로 선한 사람이 됩니다. 물론 이 철학자의 견해는 인간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견이 있을 수는 있지만 어느 한 면만을 보고 누군가의 도덕성을 판단하는 걸 자제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49번 50번 수고하셨습니다. 듣기 시험이 끝났습니다. 고구면 수고하셨습니다.